간혹한 끌림 법칙 강민웅 선생입니다. 고2 물리원 단기 내신 대비 학습법 퀘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이 퀘스트는 현 고2 학생들을 위한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퀘스트는 중간고사뿐 아니라 기말고사 그리고 1학기뿐 아니라 2학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내신을 대비하기 전 활용을 할 수 있는 퀘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 더더욱 수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내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높아진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를 또 눈여겨보고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 교육과정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물리원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 여러분들 현재 후배인 예비고 1 같은 경우는 물리학 1이라고 해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인데 특히 마지막 세대의 물리원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워지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출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의 실력도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령들 좀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수준은 좀 높여서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단기라는 게 학생에 따라서 어떻게 느낄지 조금 저도 궁금합니다만 단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얼만큼 짧게 준비를 하는 게 단기인가요? 일주일 전? 하루 전? 하루 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물리공부하러 다녔는데요. 내일이 물리시험인데. 오늘 제가 하루 진짜 빡 공부해가지고 1등급 맞고 싶다.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관심 갖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면. 물리는 공부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하루 공부해가지고 뉴턴 욕학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단기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물리만 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과목 안 한다. 내신 데뷔 전에,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물리만 할 거야. 야, 물리만 일주일 하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1년 동안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뭐 한 주 동안 빡시게 해도 됩니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3주 정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공부를 하다 보니 내신 데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3주 전인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2주 전 뭘 해야 되지? 1주 전 뭘 해야 되지? 전날 뭘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다가 되게 비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잡는 겁니다. 짧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축약을 시키면 돼요. 저는 3주 전부터는 힘들다. 그럼 2주 전부터. 난 3주를 기본으로 설명해 줄 거거든. 그걸 좀 압축해서 2주 전부터. 난 그것도 힘들다. 1주 전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리학습 시간이 많다. 그럴 때는 좀 더 압축할 수도 있어. 근데 해야 할 것들은 다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중간기말 같은 경우는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보세요. 내신 물리관의 특징을 좀 알려줄게요. 특징.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데요. 학교별로 일단 비슷하다는 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준다는 얘기야. 학교별로 좀 다양한데요. 일단 수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수준이 다 좀 다르잖아. 그렇죠? 물론 이건 무슨 과학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특목과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애들은 이걸 보고 있을 리도 없겠죠. 그렇죠? 물리원 내신이요? 저 고급 물리 배우고 있는데 이런단 말이야. 일반 물리 배우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대학교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목과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자, 학교별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라고 해도 선생님들의 경향에 따라서 매우 어렵게 출제를 내기도 하고 또는 아주 좀 쉽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의 수준도 좀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유형도 매우 다양하죠. 그렇죠? 아주 개념적인 원리적인 문제만 내는 경우가 있고 수능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EBS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 범위도 1학기 중간이야 조금 비슷합니다만 거기서부터 사실 차이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차이가 나요. 2학기 올라가잖아? 말은 뒤에 그 16학 부분 안 하는 학교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못 나가. 나가질 못해가지고 뒷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이제 올라와서 수능 준비하려고 하는데 야, 16학 해본 사람 30%가 안 되는 정도? 제가 체감할 때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범위도 좀 천차만별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들의 내신 시험의 특징이죠. 근데 유형들을 잠깐 볼게요. 유형을 보게 되면 모든 학교가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개념학습과 그거에 따른 원리형 문제들이죠. 개념형 문제들, 원리형 문제들.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얘들을 정복할 수 있고 생각보다 얘들이 50%는 나옵니다. 수능형으로 나와도 다 어렵게 낼 수 없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뭐다? 개념과 원리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학습만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더라도 50% 조금 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보면요. 거의 60% 이상, 엄밀하게 60% 이상은 맞춰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모두 기본이에요. 모든 학교의 기본은 개념 원리형. 근데 100% 다 이것만 내는 학교들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물론 이것만 내는 학교들은 정말 땡큐해요. 일주일 정도면 끝나요. 개념만 잘, 개념 강의, 선생님 개념 강의만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복습 잘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만 딱 풀어도 90점 이상 나오는 학교도 있어. 알겠죠?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아. 알겠지? 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보기 때문에 여러분 등급 따기도 어렵고요. 여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야. 이것만 딱 내는 학교는 근데 항상 이걸 기본으로,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으로 해서 어떤 학교는 수능 기출 문제들을 포함하고요. 그렇죠? 기출 문제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수능 기출과 EBS까지 포함하지. EBS를 반영하는 학교는 기출을 반영 안 하진 않아요. 대부분 EBS 반영하는 거는 수능형으로 좀 내볼까라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기출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근데 뭐 학교 선생님 따라서는 이렇게 내기도 해요. 기출 문제 안 내겠다. EBS만 좀 풀어라. 개념과 원리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EBS 문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강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신 대비도 많이 들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생들, 그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인강을 들을 때,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딱딱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만큼 필요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약간 이런 식의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내신 대비 아시죠?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리는 직전 대비, 강력한 직전 대비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학교를 타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냥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오픈을 했어. 그래서 했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네 학교의 유형에 맞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보라는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제 강의는 다 보시고 그냥 준비를 하세요. 그거에 좀 비효율적인 학교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어쩌면 기출문제도 들어있고 EBS도 변형해서 넣어놓고 개념도 다 거의 1년 동안 1,000문제 이상을 구성을 해서 강의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다 공부한다면 땡취겠죠. 다 공부하면 만점일 거야. 어떤 학교든지 간에. 그런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튼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안 듣더라도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더라고 하더라도 이거 다른 선생님 강의 듣는데 내 퀘스트를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학교의 유형에 맞게 합리적인 대비를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럼 여튼 어떤 학교든지 이 세 개가 기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법. 일단 모든 학교는 개념, 원리형이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기본으로 써낸단 말이야. 그렇다면 물리는 개념 학습이 기본이에요. 개념 학습. 다만 올바른 개념 학습.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학습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개념형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원리형 문제 풀 수 있죠. 단순 계산형 같은 거 다 풀 수 있어. 서술형도로는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은 아주 고난도로 출제를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말로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서술을 하고 또는 그냥 주관식으로 풀어내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잘 보시면 어려운 문제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한 원리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술형에는. 여튼 개념 학습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이 대비가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방학 동안에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물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공부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들은 게 좀 있는 거야. 100% 잘 다 모든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띄엄띄엄 들은 거야.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개념을 쭉 다 듣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충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문제를 좀 보면서 모르는 것만 개념을 찾아서 이렇게 하자. 이게 말이야 물리한테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화생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과탐 중에서도 물리의 특이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리는 어떤 흐름을 되게 잘 잡아야 돼요. 뉴턴 역학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앞으로 가가지고 강의 본 다음에 그걸로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풀 수 있을지언정 시험장에 가가지고 직접 시험을 볼 때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마음이 급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급하더라도 60%, 50% 이상이라니까 이게. 60% 이상, 60% 정도는 여러분이 체감할 때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그런데 그걸 혼자 공부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물리라는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간 한 15강 정도의 강의는 듣는 게 나아. 알겠죠? 마음이 급해서 인간이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야. 잘 모르는 거죠. 급하더라도 그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 강의를 꼼꼼히 듣는 게 이번 시험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급한 마음에서도 꼼꼼히 들으려고 할 거야. 여러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못 듣게 되는 거죠. 보려고 해도 막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알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물리는 기본이 개념이야. 개념만 가지고도 60% 이상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난 진짜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일주일 동안 개념 강의 들어. 그리고 그냥 시험 봐. 알겠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남았다고 합시다.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때 문제 풀이할까? 일주일 동안 문제 풀이한다고 합시다. 풀리는 게 없어. 그럼 답을 외울 거야? 답 외워봤자 다 틀려. 알겠죠? 물리 한두 번 공부한 너희들의 선배들을 본 게 아니잖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배들을 봐왔단 말이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해도 항상 개념 학습. 특히 올바른이라는 것은 스스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은 혼자서 잘 안 돼. 사고력 요하는 건. 뉴턴 역학 부분이라든가 특수상대성이론.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유도. 전반사. 이런 거 있잖아. 축정기, 코일 부분. 뒤쪽에 돌림임, 유체, 연력학, 송전. 혼자 안 됩니다. 강의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내 강의 꼭 들어라 이렇게 고집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그냥 잘 봐가지고 물리 인원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수능에서. 내 강의 안 들어되니까 인원 좀 좀 늘려줘. 너희들 내신 잘 나오게 되면 수능도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신 안 나오면 수능 보겠어요? 안 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내 개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강의를 좀 들으라고. 온라인 강의 중에 훌륭하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 여러분들 수능 기출 고2니까 아직 감도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시험은 최근 3개년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개년.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거의 지금 5년이 진행이 됐어. 5년, 5년. 고3만 보면 5년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 3개년. 그리고 기출 문제라는 거는 평가원과 고2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고3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 평가원은 고3이죠. 그렇죠? 고3입니다. 알겠죠? 고3 재수생들을 위한 거고 고2 모의고사에 고3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찾더라도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찾긴 찾되 찾아서 출력하게 되면 교육청이라고 안 써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이 안 써 있다고. 서울시 교육청 안 써 있어. 인천시 교육청 안 써 있다고.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써 있어.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학평이라고 많이 불러. 학력평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최근 3개년을 골라낼 때 여러분들 6월, 9월 수능이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연도가 이렇게 돼 있어. 최근 3개년이 2016, 17, 1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2018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수능이 2018년 수능이야. 올해 보는 수능은 2019 수능이란 말이야. 19학년도. 여러분, 2020학년도에 아마 수능을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시험은 2019년에 본단 말이에요. 내가 수능을. 2019년에 보는 건 2020학년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평가원 문제들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 이걸 가장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걸 그냥 좀 골라서 풀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평가원 위주로 풀어야 돼. 알겠지? 평가원 위주로. 그래서 6월, 9월 수능 2016, 2017, 2018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청은 달라 또. 교육청은 이제 연도로 따지게 되면 3월, 4월, 5월 업고, 6월 평가원, 7월 있죠? 그 다음에 10월. 이렇게 3월, 4월, 7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야.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2는 또 달라. 고2는 369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고2는 대부분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으로도 커버가 되니까 사실은 살짝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선생님 잘 내긴 내는데 고2 모의교사를 고2 모의교사가 쉬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개념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시간이 없을 때는 고2 모의교사 말고 고3 모의교사. 고3 모의교사. 3월, 4월, 7월, 10월 거 위주로 보면 되는데 이건 연도가 당해 연도가 표시돼. 학년도가 아니야. 대학 들어가는 연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015, 2016, 2017 이렇게 3개년. 알겠죠? 교육청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이 3개년. 평가원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3개년. 알겠죠? 중요도는 얘 먼저. 얘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얘.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좀 줄여야 돼. 그 과거 것도 물론 내는 학교도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최대 3개년 위주로 공부를 하고 평가원이 우선 그 다음에 교육청이다. 그리고 고2보다는 고3. 알겠죠? 고2는 개념만 해도 풀 수 있어. 문제가 너무 쉬워. 알겠죠? 30분 동안 20문제 푸는데 내가 풀게 되면 12분이면 다 풀어. 12분. 12분. 너무 쉽단 말이야. 고2보의 교사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죠? 저는 선생님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럼 고2만 해. 자.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 개념만 열심히 하고 고2보의 교사 풀어도 되는데 바닥을 기고 있고 점수도 선생님 저 50존만 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그냥 개념만 봐. 알았어? 개념 학습만 해. 욕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서겠지. EBS. 아 참. 그래요. 학교에서 일해서 수업하는 학교도 있다는. EBS가 무슨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공기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관 아니냐.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책 팔아먹고 사는 애들이야. 알겠죠? 거기에 이제 그래도 좀 공영을 위해서.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나라에서 뭐 운영하는 기관은 아닌데. 여튼 이게 수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여기 있는데. 내신에 반영되는 것들을 보면요. 거의 수능 특강 위주로 반영이 돼요. 예. 수능 특강.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7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게 1월 정도에 나오고. 2월. 올해는 좀 늦게 나왔더라고. 2월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한 7월쯤 나오는데. 수능 완성보다는 수능 특강. 1학기 때 당연히 수능 특강이 거고. 2학기 때는 수능 완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완성 안 풀어보는지. 수능 특강 위주로 반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올해 버전에 집중해줘. 알겠죠? 올해 버전. 선생님들이 작년 것, 지난 년 것까지 발췌해가지고 문제 내고. 잘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버전을 좀 풀어보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 그런데 물론 EBS 반영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푸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은 항상 얘고. 얘가 기본이고. 그 다음이 얘야. 무조건 이거로만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땡큐인 거고. 이거 안 해도 돼 사실은. 좀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하고 EBS가 나온다고 하면 수능 특강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수능 특강도 올해 버전. 집중을 해서.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주 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개념 학습 한 15강의 정도는 좀 꼼꼼하게 듣고. 좀 늦게 시작한다. 내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시작한다. 그래도 개념 완성 강의. 개념 강의는 좀 들어. 알겠죠? 1주 전에 시작을 해도 개념 강의 들어. 그래야 돼 물리는. 듣는 게 낫는 거다라고 하는 과목이 바로 물리야. 내신에서는 특히 심해. 수능은 뭐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기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는 3개년 위주로 좀 컴팩트하게. 좀 풀어주시고. EBS도 올해 버전을 좀 집중해서 범위로 따진다면 매우 좁잖아. 그쵸? 전체 단원 수가 수능 특강은 되게 나쁜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약간 날림으로 만드는 느낌이야. 수능 특강이 되게 꼼꼼하게 만들 것 같지? 내 입장에 날림이야. 이건 뭐야?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반영도 안 되는. 평가원의 반영성이랑 맞지도 않는. 근데 바깥에는 평가원 감수라고 써있나봐. 써있어. 평가원 감수. 평가원 돈만 받아 먹는 것 같아. 심지어 예전에 돈만 받아 먹고 감수 안 한 적도 있어. 평가원의. 좀 띄엄띄엄해. 그래서 수능 특강은 조금 아쉬워요. 사실 책의 완성도로는 수능 완성이 더 좋아. EBS는. 여튼 수능 특강도 소단원이 전체. 전체 물류원 분량이 되게 많은데 거의 9개 단원으로 분리돼 있어. 9개. 제가 제 책에서 분리할 때 30개 단원으로 분리합니다. 여튼 적어되게. 고3 애들 중에 최상위권 애들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 3일 만에 다 풀게 돼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법이면 딱 푼 다음에 안 되는 것들. 특히 기출이랑 수능 특강은 안 되는 것들을 딱 선별했다가 전날 쭉 풀어줘. 전날 안 되는 것만 풀어. 안 되는 것만. 전날. 괜히 막 쓸데없이 잘 풀리는 거 풀고 있지 말고. 알았어? 안 풀린 것들을 모아놨다 그때 푼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전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안 풀렸던 것들을 하고 그중에서 또 안 풀리는 게 있잖아. 전날은 그중에서 또 안 풀린다 그러면 놔둬도 돼. 그거 똑같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잡고 있다 보면 또 전날 여러분들이 멘탈 나간단 말이야. 그걸 필요 없어. 똑같은 문제는 나오기 힘들어.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아쉽다 정도라고 하시면 돼. 전날은 여러분들이 너무 안 되는 것들을 막 잡고 있기 좀 힘들단 말이야. 안 풀렸던 것들 위주로 대비하면서 전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내신 대비법이라고 했지만 단기라는 건 학생들마다 매우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개념.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별로 기출, 수능 기출이나 EBS들을 잘 활용을 하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좀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술형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찍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개념과 원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학교에서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으냐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여러분의 도움이 최대한 될 수 있게 컴팩트한 강의를 준비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중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제 강의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중간고사 또는 이걸 기말 때 본 학교도 있겠지만 중간기말고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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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